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포장을 하면 반값이에요? 네, 네. 이야, 좋다. 저희가 여기서 서빙 안 해드리니까 가서 직접 보기. 동영수 이리 늘어난 거죠? 네. 맥반석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맥반석을 조금 준비해놨어요. 새 돌 맥반석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그 위에다 구하셔보세요. 그건 보통 가격에 올리는 건 아니죠? 그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네 명인데. 네. 1인분이 닭갈비 두 쪽이에요. 네? 요만한 손바닥만한 닭갈비 두 쪽이거든요, 1인분이. 그게 왜 1인분이에요? 그게 왜 1인분이에요? 뭐 이런 논쟁은 어느 식당에 상당히 있습니다. 형 감독님이 가는. 주엽이가 먹으면 오늘 문 닫아도 돼요. 여기 있는 뭐 당은 거의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2인분이네. 그러면 4인분이면. 20인분? 20인분? 우와. 진짜네. 오마이갓. 1인분이 두 쪽이니까 5인분이면 1인당 10쪽씩 먹을 수 있나요? 10쪽, 네네. 야, 그게 닭이지 인마. 그 닭 때 인마 그렇게 먹으면. 모자란 것보다는 조금 그냥. 문호도 싸가지고. 문호도 싸가지고. 날라가겠다, 서울까지. 이제 쫄깃을. 날라가겠다, 서울까지. 이제 쫄깃을. 날라가겠다, 서울까지. 이제 쫄깃을. 닭이 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날라가겠다. 날라다니는 그냥. 날라다니는 그냥. 아, 그런 닭이 되겠다. 닭 먹고 씨 이러고 그냥. 닭 먹고 씨 이러고 그냥. 그 문어는요? 문어는 저희가 한 마리가 좀 도톰한데. 두 마리만 해주세요, 그럼. 네, 아, 네. 두 마리? 마쿠스랑 메뉴. 마쿠스? 야, 그거는 그냥. 한 그릇씩 마쿠스랑. 이게 한 그릇씩. 예? 야, 한 그릇씩 먹어. 너 면이 소개들이랑 불어서 물만 배부른데. 그 메밀. 네네, 메밀. 메밀은 안 불어. 메밀은 안 불어. 사라져. 많이 먹어라. 메밀, 메밀. 먹을 만큼 주세요, 먹을 만큼 마시면. 많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아예 다이어트 시점에 선정했으니까. 포기한 거만 너가 고쳐. 뭐야?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아, 작전을. 오늘 잘 나왔네. 아, 그게 아니라. 해명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로 기회를 주네. 아, 잘 들으네요. 그 여유를. 많이 나와야. 다음부터 투자금을 좀 더 갖고 오지 않겠니. 포기는 뭐예요, 저? 포기. 저거 잘못 나온 거죠. 저 포기예요. 네? 많이 나와야 돼. 다이어트 시점이. 어제 여기. 포기하거나 너가 고쳐요. 정확히 포기라고. 포기라고 얘기 나오죠, 포기. 포기만 들리는데요. 김치를 싸달라고 그랬나, 저기서. 아, 김치 포기로 싸달라고. 어? 나만 뻔뻔해진 게 아니라 주엽에도 많이 뻔뻔해졌는데. 잘 막하네. 먹을, 먹을 만큼 주세요. 먹을 만큼 하시면. 저희. 무, 문어. 3. 나는 짝수가 싫다. 짝수, 3. 그렇지, 무조건 홀수로 해야지. 문어, 3. 근데 닭갈비는 짝수인데. 닭갈비 그래서 추가하려고 그러죠, 이거. 닭갈비. 닭갈비. 네. 25. 네. 최종 주문이 이거예요? 닭갈비 25이네. 문어 3마리에. 마콩스. 마콩스 4인분. 힘들어. 우와, 진짜 많다. 여기 마을 잔치는 한 거 같아. 우리가 매주 보면서 안 놀랄 법도 한데 매주 놀라네요. 그런데. 항상 주엽이랑 저렇게 먹게 되면. 회식이야, 회식. 응. 늘. 농구단 회식. 회식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좋아하죠, 회식. 푹 치고 들어오면 배움을 못해요. 맞아. 팔을 먼저 내서 놓지. 되게 순딩이에요. 네. 에어.